오늘 실제 공막을 공개된 MBC댐 오늘 드디어 항막 전출의 전 과정이 공개됩니다 그것도 보여줍니까? 그냥요 이거 찍히고 그리고 LA에서 만난 감동의 한국인 가족 한 달려를 수속난 끝에 마침내 만날 수 있었던 한국인 가족의 눈물겨운 기증 이야기 오늘은 영웅의 이야기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유녀! 유녀! 지금부터는 실제 상황을 저희들이 그대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출기의 호출이 울리는 그 순간부터 그리고 병원에서 전화가 오는 그 순간부터 실제 상황으로 그대로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정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직업, 새로운 네트워크 과연 우리는 이곳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2005년 1월 30년 만에 미 중부지역 대학폭설로 여러 주에 걸쳐 교통마비어 정전 사태가 속출하던 어느 날 저녁 6시 30분경 캔자스 위치타 외곽 한 병원으로부터 급하게 한 통의 전화가 온다 전화가 온다 전화가 온다 전화가 온다 전화가 온다 50년 만에 미 중부지역 대학폭설로 전화가 온다 전화가 온다 전화가 온다 전화가 온다 전화가 온다 몇 시간 정도 될지 전화가 온다 전화가 온다 전화를 받으시고 난 다음엔 어떻게 하신 거야? 크리스를 편집해야 되나? 크리스 씨한테 호출을 하는 거구나 그러나 당신은 당막 적출 요원 크리스 배런 역시 폭설에 뒤덮인 자신의 집을 복구하고 있는 중이었다 Thank you I had just built a front porch and patio on the front of my house 그때 당시 시간은 몇 시쯤이었어요? 그 부인도 지금 부여해야 될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셨군요 불과 10분 거리에 있던 크리스 베런의 집 그러나 이날 폭설로 뒤덮인 눈길을 헤치며 자신의 트럭을 몰고 아는행에 도착한 것은 약 30분 후였다 여기 지금 도착하셨을 때는 몇 시쯤 되셨나요? 몇 시간 정도 남아있는 거죠? 몇 시간 정도 남아있는 거죠? 한 시간 정도 남아있는 거죠? 그러면 한 시간 안에 가야 될까요? 이거 들어 이제 출발하시는 거죠? 최악의 기상 상황이었지만 강막 척추를 위해 병원으로 떠났다 모두 쓰러져 있고 난리가 나 있었던 상황이었네요 제 상황이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몇 시간 안에 그곳에 도착을 해서 그 모든 상황을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겁니까? 밤 12시 넘어서 전화가 오면 어떻게 되나요? 밤 12시 넘어서 전화가 오면 어떻게 되나요? 3일 동안이나? 아니 어떻게 되나요? 아니 어떻게 되나요? 아니 어떻게 3일 동안 그만큼 강막 이식이 많았었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 안타까운 일도 많았다는 얘기지만 그만큼 강막 기증이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거든요 야 참 사실 이분한테는 안 된 얘기지만 좀 부러운 얘기입니다 지금 이분이 90개의 아이뱅크 가운데에서 한 군데의 아이뱅크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바쁘면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미국에 몇 명이나 됩니까? 쓰러진 타로스를 피하고 위함천 만난 빙판길을 날려 병원에 도착한 것은 약 2시간 잠시저기 2시간 1.5kg 1.5kg 2.5kg 2.5kg 1.5kg 2.1kg 여기 현재 아는행에 계시는 분이 돌아가신 분에 대역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본인이 웃음을 참기 위해서 아랫입술을 꾸미고 계세요. 오케이. 괜찮아요. 괜찮아요. 누워서 한마디 대사 받기. 지금 너무나 잘해주시고 계십니다. 아, 아는행? 알리스. 알리스, 어리석아? 20. 20. 20? 저는 학생으로 학생을 가고 있습니다. 학생인데? 아, 그래서 일을. 아, 아, 아학이. 아, 아학이. 아, 아학이. 아, 아학이.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제가 지금 이동을 하고, 그 아이디에 대해 확인해서 정확한 곳에 대해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 후 크리스 베런이 각막 적출을 하는데 소요된 시간은 약 1시간. 이 수술을 하시면서 느끼는 심정이 있을 것 같아요. 많은 기증자들을 봤을 텐데 그 중에 좀 어려웠거나 아니면 특별히 기억이 남는 게 있는지. 아이뱅크로 가서 이렇게 알아보면 하루 이틀이 더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보관이 돼야 되는데 그 과정이 어떤 뭐요. 오늘 저희가 받는 이 큰 상자 안에 수만한 게 하나 들어있는 거죠. 이제 적출이 끝나고 각막 검사를 위해 안은음 실험실로 최대한 빨리 가야만 한다. 지금 각막의 외부 상태가 보입니다. That's how we do evaluation. That's what surgeon taking from the cornea. That's why we can say if something we see on the cornea, how it's related to this important part of the cornea. 얼만큼 선명한지 보여주는 현미경이에요. We do a calculation and actually that's what gives you idea. The cell count what we're clicking on the cornea like this. 그 당시에 그날 진짜로 그 작년 겨울에 시간이 얼만큼 걸렸는지 그 각막을 얼루 보냈는지 그날. Particular that case it was very big problem in the country. because that storm was very big and especially when the carriers they seeing cornea package, they do everything possible to give it priority. Right, right. Let's say United Airlines cancel all flights. We send corneas out of Wichita. They have green road to Chicago. They just opening everything for this particular airplane. So that's how everyone involved in this process. It's not just us because everyone understand how important this is for. So how long did you pick last time? So last time we send it 20 hours. 20 hours. 20 hours. And where was it sent out to? It was sent out to a small town in Pennsylvania.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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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olutely. I'm suppose it's my favourite name. Mm-hmm. 고맙습니다. 그림같이 펼쳐진 이 강과 그리고 이 벤치들 한번 보세요. 아무래도 강은 한강이 제일 예쁜 것 같아. 그렇습니다. 한강 시민 공원보다 조금 못합니다. 조금 못합니다. 조금 많이 못합니다만. 스케일이 틀리죠? 네, 그렇죠. 어차피 미국 현지인들한테 방송 안 나가기 때문에 마음껏 해도 되겠습니까? 강이만 나가요. 이게 아닙니다. 강이만이죠. 저게, 저게 있으려면 뚝섬 정도로 있어줘야 되거든요. 매일 나무도 있고 숲도 있고 그 정도로 있어줘야 됩니다. 강이만은, 그리고 가로등 오래됐습니다. 불빛이 시원찮아요. 이곳 위치타에도 한국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들이 스물 몇 시간 동안을 걸려서 온 이곳 위치타에도 한국 분들이 계십니다. 과연 한국 분들이 몇 번이나 살고 있을까요? ARS 스케이저로 내느냐. 얼마 정도 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위치타예요. 네. 위치타에만. 네, 네, 네. 2천명. 1천명. 한 48분? 48분이요? 48분이요? 48분이요. 디테이러스죠. 이번에는 이상하셨어요. 아, 해외에서도 걸리지 않는 차곡곡곡곡, 자아미곡, 웨치타 겸인 여러분들을 소개합니다. 먼저 G.O.D 여러분들과 MBC 가족들이 오셔서 먼 곳까지 오셔서 좋은 일을 하신다는 데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조국이 그만큼 발전했다는 한 편이고. 먼저 제가 이 한인록을 증정을 하겠습니다. 이 속을 쓰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편의점 계십니까? 네. 자, 위치타는 A국가. 야, 이것도 안 불러볼 수 없습니다. 이것도 안 불러볼 수 없어요. 아, 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하나, 둘, 셋, 넷.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야, 만세. 야, 만세. 야, 만세. 야, 떴다. 아, 나. 아, 어머. 아, 좋네. 야, 역시 애국가는 언제쯤 올라야됩니다. 위치단위에 사시는 분이. 네네네. 여기에 등록된 숫자가 157가구입니다. 157가구에. 157가구에. 네. 아, 평균 3명씩 잡으면. 네. 한 450여 명. 이야. 위치타에 아주 오래되신 분입니다. 언제쯤 오신 거죠? 1973년도에 왔어요. 아, 그러면 제가 태어나기 1년 전에 이미 이곳에 오겠습니다. 이야, 그러시군요. 한국에서 멀리까지 찾아오신 거 감사드리고. 여기 사람들이 조금밖에 안 살지만.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찾아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낍니다. 고국에서 생겨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보면 아주 감동적이 돼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렇게 멀리서 여러 사람들이 수많은 경비를 들여서 여기까지 찾아온 것에 대해서 너무 자랑스러워요. 저는 진짜로 궁금한 게 여기 한국 친구들 있잖아요. 네. 미국에서 오래 생활하셨고. 네. 여기서 태어나셨죠, 다들? 저요. 미국에서 태어났죠? 장기, 장기. 장기, 네. 그럼 하셨어요? 네. 여기 미국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가면 거기서 물어봐요. 장기를 기증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장기 기증을 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기증을 한 건데 그것을 받은 사람의 삶은 천지차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듣고 나서는 아, 이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 친구들한테도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방송이 이렇게 계속 나가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어야겠다. 이거를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먼 거리까지 왔습니다마는 애국가로 하나 되는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힘이며 대한민국의 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국에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계시는 분 짧게. 중간아 병장단 거 축하해. 아, 중간이 또. 동일. 동일. 이야,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또. 희정아 결혼 축하해. 아, 희정아 결혼 축하해. 삼촌 생일 축하하세요. 삼촌 누구 이름 뭡니까? 변주혁이요. 네, 변주혁 삼촌 생일 축하합니다. 또. 원진아 결혼 축하한다. 원진 씨 결혼 축하해요. 또 결혼하고 싶어요.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자! 원진 했더니 이곳에 와서 말이죠. 아, 이 한인 주소록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이 뿌듯합니다. 최종인 여러분, 계속해서 느낌표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것은 미친타였습니다. 모라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쁘신 카드 파티입니다. mellan 6이라 1.5이 오후 5시경. 지금 LA에 도착한 눈을 떠올라. 그러나 도착하자마자 다시 어디론가를 향해 밤길을 떠나는데. 과연 이들은 무보다여ados으로 만나기 위해 이렇게 우리를 채택하고 있는 것일까? 저희들이 이곳에 왔네요. LA에서 또 떨어진 곳이에요. 정말 말 그대로 허영씨 말대로 쇼옹 이곳에 왔어요. 냄새가 다르죠. 여기가 털은 바닷가에요. 왜 우리가 저희들이 밤늦게까지 이곳에 왔냐면 정말 이곳에 어렵게 어렵게 장기 기증을 직접 해주신 분이 이곳에 살기 때문에 정말로 어렵게 아주 어렵게 수소문을 해서 저희가 찾은 분입니다. 현재 미국의 장기 기증 대기자는 약 8만 8천여 명. 이 중 아시아계는 4천여 명 이상. 그러나 아시아계의 장기 기증은 극히 드문 상황이다. 그런데 이곳 사안 페드로에 한국인 장기 기증자 가족이 있다는 소문이 있었다. 무려 한 달력 이상의 수소문한 끝에 어렵게 찾아낸 한국인 기증자 가족. 과연 어떤 이야기가 있는 것인가. 저희들이 어렵게 어렵게. 그렇죠. 수소문에서 찾아오고 있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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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미남이세요. 잘생기셨습니다. 영화 배우가 잘생기셨어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잠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박수로 또. 불쑥 찾아왔어요. 멋있어요. 저희들이 찾아올 줄 알고 머리에 뭘 바르시고 계신 것 같은데. 원래 바르시고 계신 것 같은데. 원래도 집에서 이렇게. 맨날 봐봐요. 그래요. 한국말을 거의 다 알아들으시는군요. 알아들으시는군요. 말 좀 못해요. 말해요. 조금 노력해봐요. 그래요. 잘하시는데요. 너무 잘하십니다. 여기 지금. 여기 적혀있는 걸로 봐서는 소방관. 네. 아 그렇군요. 그럼 좀 앉을까요 저희들이. TV에서 보는 것보다 굉장히 현상하시고. 특별히 그런 얘기를 좋아하는 분이 있으니까. 특별히 좀 해주세요. 좋아하시거든요. 정말 제일 남성답고. 아유 좋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아유 그러면 미국까지 왔으니까. 보여드립시다. 아유 좋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여기 온 거는. 장기 기증을 또. 아들임을 통해서. 큰아들이요. 네. 2000년도. 10월 8일이었어요. 네. 그럼 제가 그때 22살이었고. 네. 지금 이제 27이 됐죠. 살아계셨으면. 그렇죠. 애하고. 두 살 차이였어요. 애가 스무 살이었고 그때. 쉬운 일은 아니었고. 참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건 우리 사람의 힘으로. 그걸 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니까. 받아들여야죠. 네. 아무 상처가 없었어요 아이가. 교통사고였지만. 바로 집 앞이었고. 진짜. 멍도 들은 데가 없었는데. 단지. 목이. 뒤로 이렇게 해가지고. 산소가 올라가지 않아서. 아마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4일. 그 후에. 그 병원 관계에 있던 간호원하고. 또 채플린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런 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선뜻. 제 마음대로. 아이한테 한번 물어보겠다고 했어요. 저런.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쳐다보지만. 저희 큰아이가. 평소에. 굉장히. 착하고. 죽일 좋아하던. 아이였어요. 걔가. 그런 마음이 가졌다는 걸. 제가 아니까. 물어봤을 때. 당연한 걸 엄마 물어봐. 이런. 그런 마음에. 그 대답을 제가 듣고. 그래. 주자. 이왕. 우리 살아서. 다 가잖아요. 한번은. 그런데. 살아있는 생명이.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거는. 그건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형은. 마음이 굉장히. 착했어요. 맨날. 엄마. 아빠 생각하고. 동생도 생각하고. 친구랑 같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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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렸을 때. 나한테. 굉장히 잘해. 잘해 줬어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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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 심장은. 시원. 한 3살 먹은 아이 셋을 가진 어머니한테 갔고 콩밭, 간, 다 그렇게 갈 수 있는 곳은 다 가서 한 4명 정도가 생존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쭉 침대를 두 개 놓고 같이 썼어요 거의. 그때 한 4, 5개월을 잠을 못 잤어요. 자꾸 자다 깨서 옆에 보면 형이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슬프고 한 1년 동안 그냥 학교도 안 가고 형 때문에 내가 잘해야 하는데 부모님에게 더 그렇죠? 엄마, 아빠하고 그래서 내가 다시 공부하고 애들 친구들이 한 60명, 70명씩 병원을 둘러싸고 있는데 그 어린 또래들이 얼마나 마음이 쇼크가 컸겠어요. 제가 울고 거기서 쓰러졌다가는 저희 안 되겠더라고요. 순간순간 제 마음을 도살해 먹었는데 삶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거는 생명이라는 거는 어느 순간에 이렇게 그냥 갈 수 있는 거니까 보람 있는 일은 내가 50년이 넘도록 못 한 일을 22살 먹은 내 아들은 뭔가 알았구나, 준다는 거에 커다란 의미가 있더라고요. 동생분은 동생분은 언제 형님 생각이 제일 많이 나세요? 동생분은 언제 형님 생각이 제일 많이 나세요? 아 아 아 아 그러니까 애기들 조카 우리 조카 못 보고 제가 아침에 일하러 갈 때 차에서 운전하고 직장 가는 동안은 어떻게 생각 좀 안 해보려고 해도 하루도 빠짐없이 생각을 하고 눈물이 한 번 빙 돌고 또 집에 올 때 운전하고 집에 올 때 또 한 번 돌고 아이가 탔던 차가 지나가면 생각을 안 해야지 해도 자동적으로 또 생각이 나서 한 번 또 울고 처음에 얼마 동안은 이제 집안에서 울거나 소리 지르거나 암호하고 말할 수 없으니까 차 속에서 얘기도 해보고 괜히 한 번 손도 옆 좌석에 놔보고 혹시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영혼이라도 와서 나를 잡아보지 않을까 그런 마음은 이제 누구나 이런 일을 겪은 사람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 의미가 뭐냐고 했을 때 제가 제 아들이 생명을 남한테 줄 수 있어 건강한 피를 줬다는 거는 영웅이다 그랬어요. 저한테 보길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영웅의 가족을 만나고 할 수 있어서 아유 정말요. 저희들 영광이고요. 네. 아유 정말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항상 당신에게 말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얘기했어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나눠주시고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다시 만난다. 그리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홍아 엄마 잘 있어. 봤나. 우리 종홍이 큰 아들한테는 제 애인처럼 머릿속으로 펴고 제가 응석 피우고 엄살도 많이 피우고 결국은 제가 우네요 너무 잘 있으니까 씩씩하게 열심히 밥도 잘 먹고 일도 잘하고 또 옛날 차고 불평도 안 하고 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다시 만날 때까지 나같이 열심히 살다가 갑시다 안녕 마지막 편 EMV 장기 식사님 영원 수혜자 꺼져가는 한 3명을 구하기 위한 국가와 지역사회의 끊임없는 노력들 기대하십시오